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소장 전문가입니다 현대차 만약에 현대차 마저도 역배열로 진입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냥 아무 때나 추가적인 매수를 좀 해도 될까요? 여러분들은 보통 평균적으로 추가 매수를 어느 타이밍에 좀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개개인마다 기준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마이너스 한 5%에서 한번 더 해야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5% 기타 등등 여러가지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또 여러가지 대외적인 리스크라든지 시장에 대한 영향 기타 등등을 다 고려를 해서 혹시나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온다면 저는 이런 자리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 영상 바로 또 시작해서 추가적인 코멘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차의 일봉차트입니다 일단은 차트로 논하기엔 사실 좀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충당금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급락은 보였지만 개파락 후에 장대 앙봉으로 엄청나게 또 치켜세워 올려주긴 했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주가의 동향을 보면은 지금 그날 그날 어떤 평가를 받았고 어떤 것 때문에 저런 시세를 만들었을까를 저는 항상 우선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어떨까 단타 치는 경우에는 단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매수세가 유입이 되어 있으니 아직 이탈에 대한 흔적은 없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적정 타이밍만 잘 골라서 접근을 하면 또 좋은 시세가 나타날 수 있겠구나 등등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이제 추천을 좀 하긴 했는데 빠른 단타로 대응을 하셔라 라고 추천을 드렸거든요 어떻습니까? 장대 앙봉에 그쵸? 거래가 터지고 아래꼴이 길게 달면서 망치형 캔들의 또 거래가 그렇게 크지 않고 도지형 캔들이지만 양봉으로서 거래가 더 죽어요 이거는 그러면서 저점은 또 계속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쁜 차트죠? 이런 것들은 힘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오늘 또 상한가이긴 한데 이런 종목은 사실 뭐 글쎄요 상한가까지 끝까지 가져갈 만한 종목은 솔직히 아니고 중간에 우리가 그냥 빠르게 빠르게 좀 매도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올라오는 대로 분할로서 수익을 챙겨가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져가기엔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수산중공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산중공호 같은 경우에는 전일상한가에다가 오늘 아침에 시가가 5%나 뛰어서 시작을 하면서 예상 체결량 자체가 굉장히 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짧았죠 아침에 시가 밑에 잡아서 바로 바로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혹시 대응을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기다리고 나서 그래도 올라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타이밍만 좀 맞았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그래도 큰 손실은 없을만한 그런 사이즈였긴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 차트를 놓고 볼 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자 아무튼 현대차를 놓고 보면 최근에 이제 이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충당금 이슈가 시가 개파락 때리고 장대 한 번 만든 날은 이 평가를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충당금 이슈가 진짜 이 기업의 큰 악재야? 라고 판단을 하는 거냐 아니야 이건 악재가 아니지 이건 물론 돈을 어느 정도 그렇게 손실 처리라든지 물론 그 충당금 자체도 기업의 자본으로 활용을 하거나 잉여금으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이익으로 좀 쓸 수가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거지만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나쁘진 않아라고 지금 평가를 한 겁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저희도 바로 16만원에서 바로 편입을 하게끔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그날 한 6%대 5%대 수익을 좀 끌어올리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중요한 타이밍이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이제 시장 이야기를 또 한 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지루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죄송하지만요 지금은 현대차가 밀린 이유가 그런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물론 충당금 관련된 이슈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지금 진짜 중요한 거는요 시장입니다 시장 진짜 시장이에요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종목을 저는 시장을 기준 잡고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에요 자 오늘 시장 동향동 보시면요 시장 종합 보시면 코스피 마이너스 0.67% 코스닥 마이너스 2% 가까이 빠졌습니다 상승 종목이 600여개밖에 안 돼요 하락이 1500개 정도 그렇죠? 자 막판에 외국인이 또 매수세를 조금 들어왔는데 진짜 지금 5장에 사놓고 5전장에 팔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냥 그들은 그들이 놀고 있는 대로 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기관들이 또 매도를 계속 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는 코스피 위주로 많이 매도를 했는데 오늘은 코스닥 위주로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외국인은 지금 최근에 이런 우리 가을장 오기 전에 3분기 오기 전에 이미 매도를 많이 하고 나갔어요 그런 와중에 지금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이 수급 자체를 의미부여를 크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그냥 진짜 놀다 나가는 시장인 거지 외국인이 들어왔으니까 이게 바닥이니 뭐니 이걸 논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오히려 지금 달러가 더 싸고 원화가 더 비싼데 그렇죠? 전체적으로 평균치를 따져봤을 때 환율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환차이까지도 계산을 한다면 지금 들어올 만한 메리트가 전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적인 수급으로 유입이 된다 외국인의 수급을 믿지 마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여러가지 이야기를 좀 부회의 회원님들께 오늘 장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얘기도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루해하지 마시고요 이걸 반드시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어떤 종목이든 대응이 됩니다 지금은 모든 종목이 시장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장 무시하고 들이대셨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치십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시장을 좋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제랑 엊그제 계속 좀 올라오더라도 진짜 좋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거 낚이지 마라 그렇죠? 잠시 쉬어가는 구간인 거지 낚이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정책 유동성 펀더멘털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될 키포인트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정책 정책적인 측면에서 자 봅시다 정책적인 측면 지금 미국에서 부양책 어때요? 합의 계속 난항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합의가 난항 그럼 결국에 두 번째로 유동성일 경우에는 미국의 정치적인 이슈 그렇죠? 대선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는 있으나 결국에 부양책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합의는 될 거예요 합의는 될 겁니다 그럼 부양책이 합의가 된다고 했을 때 현재 유동성 대비해서 플러스 알파가 되냐 마냐인 거지 지금의 유동성 자체가 무너질 것 같진 않아요 왜? 달러 저 모양 원자체 지금 다 급등보였죠 금은 다 지금 흐트러졌죠 그렇죠? 금리 안 되죠 채권? 채권 금리도 별로 그렇게 매력 없죠 어디 갈 데가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부동산 이미 많이 올라와 있죠 그나마라도 할 수 있는 건 주식밖에 없어요 지금도 지금도 현 시점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은 결과적으로 물론 미국 부양책에 따라서 미국 시장을 상방으로 견인을 해주면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좀 이제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이 미국에 대한 부양책이 좀 중요하다라는 건데 결국에 미국에 대한 부양책이 지금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선 전에 뭐 후에 저는 이거는 지금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지금 팩트는 뭐냐면 여러분들 연준에서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파월 의장 조용하죠 아직 연준에서는 어떤 일체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발표하고 간 거는 마지막 FOMC 회의에서는요 대선 전에 마지막 FOMC 회의에서 지난달에 지금까지 펼쳐졌던 유동성 그러니까 지금까지 펼쳐놓은 정책을 가지고 활용을 할 거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기엔 좀 버거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 했다가 다시 한번 추가 부양책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생각인 겁니다 지금 미국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3만 이하 1 확진자입니다 3만 이하였다가 벌써 지금 4만 대 접어들었다가 오늘 아까 보니까 마지막으로 본 게 5만 9천이었어요 5만 9천 확진자 늘고 있죠 확진자 다시 한번 대유행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유럽 시장 어때요 유럽 유럽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프랑스 2만 뭐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이 또 난리가 났고 지역별로 벌써 봉쇄 들어가고 있고 그렇죠 심각한 상황이 또 와요 그러면서 계절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탈 것이고 그렇죠 지금 다시 심각한 상황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펀더멘털적으로 문제를 끼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뒤에 어차피 말씀드릴 건데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우리 1차 팬데믹 당시처럼 대폭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요 잘 보세요 지금 지수가 빠지기 전이에요 빠지기 전이에요 대폭락 나오고 반등 보이고 나서 지금 3,3 패턴 만들어놨죠 여기서 추가 부양책을 투입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코로나가 다시 한번 또 큰 여파를 만들면서 시장 어쩔 수 없이 빠졌다? 여기서 쓸 게 없잖아요 여기서 또 쓰기에는 부담스럽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서마저도 지금 부양책을 또 써서 정책을 쓴다면요 또 달러를 풀고 하면 진짜 잘못한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 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리보다도 어차피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면 차라리 여기서부터 끌어올려주는 게 더 편하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반등폭도 더 큰 거고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인 좀 생각이 이런 자리에서 한번 추가적인 투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추가적인 하락이 또 나오기에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걸 막자보다도 빠졌을 때 올리자 이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부양책은 계속 이렇게 좀 합의가 잘 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 물론 정치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약간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영향으로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느냐 유동성이 그거에 대한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동성의 발목을 크게 잡고 있는 게 뭡니까 결과적으로 주가라는 건 수요와 공급이고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단가가 바뀌게 되는 건데 그러면서 개별 종목군들의 단가 시장에 대한 영향을 또 끼치고 시장 자체의 유동성과 수급에 따라서 전체적인 지수를 또 방향을 잡게 되고 그쵸 근데 대주주 양도세가 지금 어때요 발목을 잡고 있어요 뭐 홍남기 부총리를 해임해라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청와대에서는 반응이 없습니다 찌라시가 하나 돌긴 했는데 사실 무근 딱 잘라버리네요 그쵸 그래서 지금 뭐 또 오늘 뭐 하는 것 같긴 하던데 오늘 뭐 하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좀 지켜보면서 어쨌든 우리가 이게 지금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최종 답변은 나올 겁니다 그냥 3억 뭐 아니면 올해 한 번 더 어려우니까 10조 아니 10억 뭐 이런식으로 뭔가 기준을 한번 최종적으로 딱 도장을 찍어버리면 거기서부터는 방향성이 확실하게 나올 것 같아요 아직 개인 대기자금이 지난달 기준으로 했을 때 10조원 정도가 예상 매도 물량이었는데 지금 이제 1조원 정도 가까이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추가적으로 신규로 이제 순매수가 개인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9천 9조 정도는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기자금이 9조인데 이게 사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시장 빠질 거야 빠질 거야 빠질 거야 라고 외치면요 오히려 안 빠져요 근데 구조지만 사실 이게 여기서 내가 3억이 있어서 여기서 3억이 있어서 여기서 매도를 해서 옆에 종목으로 옮겨버리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땐 시장이 그래서 시장이 크게 빠지진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요런 이야기가 나오면 오히려 요거에 대한 거는 좀 붉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요런 거는 그냥 또 이렇게 진짜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갈 수도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걸 항상 항상 인지를 하고 대응을 하자라는 겁니다 암튼 그런 상황이고요 자 마지막 4회 번째 펀더멘터리인데 이거는 말씀드리면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다음 영상을 지금 이번 영상 현대차였잖아요 다음 영상을 삼성전자 코멘트를 드릴 건데 사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장 위주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왜냐면 지금은 시장이 가장 중요한 팩트입니다 시장에 대한 걸 방향성을 모르고 하면요 여러분도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또 혹시나 추천주가 보인다라고 하면 한번 그것도 같이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 VIP 회원님들도 수익을 본 종목도 있고 손실을 본 종목들도 있습니다 지금 뭐 인증을 쭉쭉쭉 올려주고는 계시긴 합니다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드렸던 종목은 단타 복귀 같은 거 좀 해보면 사실 지금은 이런 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기술 투자 아까 말씀드렸죠 자 아침에 이제 초단타 수산중공업과 우리 기술 투자 이거 없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우리는 이거 종목 이름만 던져줘도 알아서 매매할 수 있을 만큼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 거고 어... 인버스는 어차피 우리가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인버스에 인증이 많지가 않아서 이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제가 뭐 따로 안 보여드려도 되겠죠 인버스는 우리가 다 지금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KT 서브마린이라든지 KNN 요런 종목들로 단타를 좀 쳤었고 지금은 큰 수익률보다도 단타로서 빨리빨리 좀 챙겨가는 전략밖에 답이 없습니다 오늘 수익 인증 아직 좀 정리를 못했는데요 어제 기준이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KNN 뭐 10%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요런 거 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요렇게 좀 대응을 하고 카카오도 계속 눌리니까 어쩔 수 없이 비중을 좀 덜어가는 전략 어제 단타 치신 분 중에 이거 KC였던 거 같기도 하고요 320만원 수익 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여기 뭐 160만원 KC 또 이렇게 있으시고 암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무튼 대응은 좀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부터 시장이 더 많이 빠지면 진짜 과감하게 매도할 거 다 할 겁니다 정말 매도 많이 할 거예요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들 또한 전체 다 매도는 할 수 없겠지만 적정 수준에서는 매도를 정말 많이 할 겁니다 코스닥 언제? 800개는 기준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매도 정말 많이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반등 줄 때 누가 더 빨리 웃는지 한번 보자고요 우리 회원님도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사실 이때 시장에서는 제가 빠져도 이거 괜찮다 괜찮다 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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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때 정말 우리는 첫날 빨간 날 뜰 때부터 수익 챙겨가면서 많이 웃었어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인버스 사놓고 인버스 사놓고요 인버스 이게 며칠입니까? 14일이죠 13일 날 라이브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 13일 날 251340 증권사 연락해서 세팅을 해놔라 그러고 나서 14일 날 이렇게 해서 인버스 추천을 진짜 드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14일부터 지금 이만큼 우리는 이제 수익권이긴 한데 아 인버스가 많이 간다고 사실 좋은 건 아니지만 암튼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인버스를 이렇게나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서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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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합니다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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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찾아라 현금 찾아라 현금 찾아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구간을 벗어나면 대폭락이 올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때는 기다렸다가 우리는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 물론 손실은 봤지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만큼은 세이브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이만큼은 아낄 수 있잖아요 손실을 그러면 여기서부터 반등 줄 때 적극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우리는 남들보다 빨리 웃을 수가 있겠죠 이런 걸 제가 커버를 해드릴 겁니다 근데 이 시기가 잘 생각해보세요 대주주 양도세 관련돼서도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한다고 하면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간이 지금 10월 22일이죠 그러면 11월 12월까지 이런 매도 물량이 출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 번째 달 1월 달에는 우리 반등장을 노려야겠죠 그쵸? 그러면은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언급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가격을 낮춘 적이 없었어요 저는 정말로 그래서 그게 뭐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이 3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지금 하락폭 좀 어느 정도 여러분들 같이 조금 힘들겠지만 하락폭을 좀 이겨내고 그리고 나서 빨리 웃을 수 있게끔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고 그 기간을 계산해보니까 거의 3개월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상품도 이용해서 길게 가져가시는 것도 좋겠지만 뭐 이건 여러분들 선택사항이지만 이 보통 이제 44만원에 2개월짜리를 많이 결제를 하시긴 하십니다 우리 회원님들께서 근데 플러스 한 달을 더 추가를 해드린다면 이 어려운 시장에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진짜 마지막에 반등하는 시장까지도 경험을 해보시고 끝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위에 건의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이걸 해달라 이걸 해달라 이렇게 하게 해달라 제 유튜브 구독자님들도 뭔가 뭐 솔직히 말해서 제가 뭐 유료방처럼 디테일하게 해드릴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쵸? 그래서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뭐 이벤트를 또 해서 뭐 경품을 하거나 이런 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냐 그래서 원래 한 10만쯤 됐을 때 큰 이벤트를 한번 좀 해보려 했는데 10만 아직 멀었고 그전에 지금 뭐 이런 하락장을 때려맞고 있어서 너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지금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장사꾼이 아니기 때문에 장사하겠다라는 뉘앙스로 자! 선착순 100명인데요 지금 오늘 몇 명 남았고 몇 자리 없습니다 홈쇼핑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제 정확하게 18분 입장하셨습니다 어제 딱 18분 입장하셨어요 오늘도 입장하고 계신데 일단 어제 기준으로 18분 입장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남은 자리가 한 82개 정도는 됩니다 그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는 맨날 맨날 말씀을 드릴 거고 모든 분들께 뭐 대폭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진짜 그거는 장사한다라는 생각 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한 100분 정도만 좀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어제 18분 정도 들어 오셨고요 지금 남은 하루에 18분이면 굉장히 많이 들어 오신 거잖아요 남은 자리가 지금 일단 82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거 같고 어쨌든 힘들수록 우리 지금 이런 시장 좀 잘 견뎌서 빨리 좀 웃어 보자고요 아시겠죠 제가 총대매고 여러분들 좀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가입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 여러분들 힘들수록 제가 옆에서 보탬 많이 되어 드릴 테니까 힘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시장에 대한 코멘트 이어서 해 드릴 거니까 그것까지 꼭 같이 시청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이게 퍼즐이 맞춰져요 가입 문의가 필요하거나 가입 관련된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남겨 주시면 되시고요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도움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종료 전에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선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힘내시고 제가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소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렇습니까 여러분